광명시 을선거구는 지난 19대 총선 이후 세 차례 연속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인데요. 민주당에서만 4명의 후보가 나서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수 공천자를 확정하고 본선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명시 하안동과 소화동 등 광명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광명시 을선거구. 제19대 총선부터 민주당이 3연승을 거두며 진보 표심이 강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5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는데 더불어민주당에는 현 지역구 의원인 양기대 의원과 탈핵 운동가인 양의원영 예비 후보, 전 광명을 지역위원장인 강신성 예비 후보, 전 카이스트 총학생 회장인 김혜민 예비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현역 양기대 예비 후보는 8년간 광명시장을 역임하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으며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탈핵 환경운동가 출신인 민주당 양의원영 예비 후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친명계로 알려진 인물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강신성 예비 후보는 전 광명을 지역위원장을 역임하고 청년운동과 사업계, 정치계, 체육계의 행정과로 활동했으며 현재 대한체육회 부회장입니다. 김혜민 예비 후보는 전 카이스트 총학생 회장과 서른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청년 정치인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제7대 경기도의원을 지낸 전동석 예비 후보가 단수공천으로 본선에 오릅니다. 전 예비 후보는 여당의 공약이 실천 가능한 공약이라며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7대 경기도의원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수석 대변인을 역임한 전 예비 후보는 고려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이라 불리는 광명시 을선거구. 국민의힘이 단수공천으로 본선으로 직행하는 가운데 본선행 티켓을 따내기 위한 민주당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